깜빡했다 악령만 상대해야 하는게 아닌걸 깜빡했다 내 편이 있다는걸 전학을 가든지 자퇴를 하든지 전화를 선택해 이유가 뭐죠? 수업을 방해하고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했어요 저도 같이 했어요 전 전학 안가요 자퇴도 안할거구요 강요도 협박도 제가 했어요 제 친구를 도와달라구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다들 나가주시죠 가든지 막상 남았고 어떻게 아셨어요? 뭘? 전 악령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백이 1등이라니 딱 중간이잖아 전교 1등이라 이거지 왜? 급해서는 뭔데? 성적은 내가 더 좋은데 머리는 니가 더 똑똑한거 같다 무슨 일이야? 예감이 안좋아 이제 송영부에서 아무도 안죽을거라고? 나 혼자 못하지 너는 나 없이 자신있어? 응 내가 다칠까봐 걱정돼? 내가 다칠까봐 일남이는? 잘 숨겼어 일남이 여기 데려왔을 때 악령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어 어? 분명 어디서 본 사람인데 기억이 잘 안나 박혁 밑에 사람이 아닌 것들이 누구를 해 뭐가 있다는거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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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